네? 너 말 듣는겨? 네? 너 말 듣는겨? 듣는 거는 잘 듣습니다. 이거 잘 믿는겨? 엄마 때부터 엄마가 많이 가셔서 아침에 운전하던 일을 하니까 아침에 말씀하신 엄마도 좀 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야기하시면 뭐. 고향이 부산이에요? 어디에? 밀항입니다. 저는 아까 어른들이 밀항이. 지금 계시는 데는? 수중동이에요. 수중동 계세요? 예. 가시면 좀 안 답답해요? 그런 게 답답하죠? 왜? 사람 때문에?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좀. 애들은 저희도 다. 마음은 열이고 막. 그래 나는데 일도 잘 안 풀리고 조금 하니까. 혼자 돼서 한 14년 정도 되니까. 아버님 언제 들어가셨어요? 아버님이 한 12년 정도. 11년 정도. 그래요? 가슴이 사실은 이렇게 답답해갖고 살면 잘 안 풀릴 건데. 열심히는 살아왔단다. 그렇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본인의 고집이 생각보다 대단하네. 이제 많이 컸겠죠? 네. 그렇죠? 놈들들이 한 번씩 쳐다봐주고. 예. 전에는 안 쳐다봤잖아.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안 쳐다봐주고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밀고 나갔잖아. 근데 지금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어디 의논할 데도 없고. 예. 가슴 열어놓을 데도 없네.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보기보다는 좀 내성적이다. 밝아 보이는데도.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사장님을 딱 싫으니까. 눈물부터 나요. 예. 누가 이래 우는가. 어머니 계세요? 예. 아침마다 이렇게 나올 때 언제부턴가 눈물이 난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좀 몸이 안 좋으시고 난 때부터 좀 그런 걸 좀 있었지. 예. 그러니까 바짝 이렇게 들어온 거는. 지금 사장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바짝 이렇게 힘든 거는. 한 7, 8년? 그렇죠? 네. 18년부터 뭔가가 자꾸 막힌다고 생각하시지 않았나요? 그치. 그렇죠? 그리고 청춘의 여자는 누가 갔어요? 예? 청춘의 여자는. 애들 엄마 말 말하는 겁니까? 그게 한 14년 전이었고. 그렇죠? 예. 그 하늘 좀 풀어줬어요? 아니 그거 그거. 왜 하늘 안 풀어주세요? 이래 고생하고 갔잖아. 사람은 관계는 연애 없고. 그러니까. 왜 하늘 안 풀어주냐고. 인간의 덕도 없는 사람이. 산 원앙이잖아요. 원앙이라도 살아있는 원앙이라 가슴에 엉어리를 쥐고 갔잖아. 자기가 잘 했다 뭐 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사람하고 어쨌든 간에 한 7년, 8년은 좀 괜찮을 것이고. 7년부터는 지금 뭐가 막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사장님 운세가 내가 살아볼까 말아 볼까. 자식이 가야 살기는 살아야 되고. 부모가 계시니 살긴 살아야 되고. 근데. 뭔가가 모르게 나를 이렇게. 욱하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니 이 집에는 옛날에 많이 빌던 공덕이 좀 있는 집안이잖아요. 오때부터 그러고. 산소가 한 그릇밖에 안 보이는데 산소는 다 어디 있어요. 산소 다 밀양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산소를 손을 댄 거 있어요? 산소는 손 댄 거 없어요. 근데 산소 이 한 그루는 누울 거예요. 한 그루는. 저희도 그건 모르는데. 지금 뭐 아버지는 김해 산소 오셨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밀양에 다 계시고 그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밀양에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산소 한 그루에서. 바람이 좀 많이 탄다고 들어오세요. 산소 한 그루. 산소는 멋지게 지금 벌초 해놨고 뭐. 깨끗하게. 근데 거기. 할머니 산소 아닌가요? 아니 할머니 산소도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뒤에 하고 할아버지 옆에 모시거든요. 그쪽 산소는 손대. 손대는 게 아니고 산에서 산에서 산불이 좀 많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산소가 지금 보이는 거는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이게 산소가 깨끗하게 볼초 해놨어요. 근데 고 산소가 아마 대주님의 산소 같아. 대주님 산소. 본산. 본산에 산신해서. 본산에서 바람이 조금 많이 들어온다. 산신 바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손들이 아무리 물려줘도. 저 찾지를 않는다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슴이 아프고 매해지고. 그러고 또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생 남북에 다녀야 되는 이런 또 사주 팔자라.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데다가. 사람 잘 안 믿잖아 지금. 잘 믿어요? 쭉 믿지는 않잖아. 왜? 내가 인간 뒤통수를 많이 맞아. 그죠? 사람도 좋아하지만. 내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8월 29일에는. 어쨌든 여기는. 내가. 열심히 해도 포가 안 난다는 거는 산신의 벌입니다. 본인이 산신을. 조상한테 얼마나 가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산신을 많이 자주 찾아가세요. 지금 대주님이 안 풀린 거는 거기거든요. 아버지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본산을 들어가세요. 미랑에. 그래 가셔가지고. 자주 찾아가세요. 이 한 그루가 누가 자꾸 기다리는 것 같고. 거기에서 습한 마음도 들고. 지금 그렇답니다. 그러고. 대주님이 인자부터는 조금 힘이. 아까보다는 가슴이 좀 덜 아플 건데요. 지금 현재. 조금 그런 건 있지. 좀 덜 아프죠? 예예. 왜냐하면 아까 여기가 탁 먹혔거든. 그러니까 좀 덜 아픈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산소 문제가 아니면. 큰 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대주님 같은 경우는. 어느 조상이 어느 가 들어와도. 대주님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주님 스스로 가시는 거는. 본산이잖아요. 본산 산토를 한번 갔다 오시고. 그러고. 지금 어디서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어디에 이동이 들어온다고 나오는데. 네. 이동이요? 네. 아까 직장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뭐. 계획은 없습니다. 집은. 집도 뭐. 지금 현재도. 제가 하나. 지금 조그만 건 갖고는 있지만. 뭐. 지금 형편으로. 애들 아직. 작은 애가 대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거 뭐. 부산하고 저 멀리 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거로 애들. 그걸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큰. 여유가 없어서. 집 옮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 운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괜찮을 겁니다 내년. 올해 가을부터. 내년에 한 정을 대면. 아마 좋은 운세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지금 8월 29일 생이잖아요. 이때까지 해도 해도 땅만 보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년에 여덟이잖아요 여덟부터는 운세가 좀 들어오시고. 또 이 분이 또 누군가 몰라요. 여자친구입니까. 여자친구 계세요.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 여자분은 누군데요. 대주님 뒤에 있는 여자분. 한 명은 그냥. 서로 그거 하려고 같이 하다가. 그냥 뭐 지금 같이 지내는 친구야. 지금요. 예. 지금 하고 통화해서. 그분 덕은 좀 봅니까. 같이 마음을 좀 털어놓고 삽니까. 같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서로 그거는 좀. 통화하는 거 있죠. 예. 그분 만나서 대주님. 조금 마음이 조금 편해진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있지. 맞죠. 그분이 내가 누군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지금 대주님하고. 항상 그분을 만나면 대주님 얼굴이 좀 밝다 이란다. 그런 거는 있었죠. 있지요. 그라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나온 거는 다 터버리고 앞으로 가는 거는 대주님이. 아마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경기가 어려웠지만. 내년 올해 지금. 동지 지나면 내년 운세가 들어와요. 그러면 대주님 건강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바빠질 겁니다. 바빠지고. 금전도 전에보다는 조금 나을 거고요. 인자부터는 그리고 내가 그러자. 본산을 한 번씩 놀 때마다 자주 자주 갔다 오세요. 그러면 대주님 가서 넋두리도 좀 하고. 갔다 오시고 나면 대주님이 뭔가가 조금 풀어져요. 아버님 산소보다는 곧장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산이라는 말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고기 때 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왜냐면 밀항이는 산신 전기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대주님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니세요. 그리고 셋시에 태어난 분은 내가 부지런히 아니면 못 먹고 살고. 내가 여자가 있다고 해도 내 복이 없어. 여자복이. 그리고 대주님 성품이 좀 급하면서도 지금은 많이 너그러졌고. 그러면서도 좀 꼼꼼하고 깐깐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내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하려고 노력하죠. 혼자서 곱고 혼자서 다 해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좀 내려버리세요. 나중에 병 오면 큰일 난다. 대주님. 알았어요. 그러고 헤랍이 타면 안 돼. 대주님. 헤랍 타면 주고. 그러니. 지금은 뭐 어차피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엄지 끌어야 돼. 원래는 대주님한테는 막내를 놓으면 안 돼. 막내. 지금 우리 막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내를 놓으면 부부가 이빌이 들어와. 자식의 인연에서는 부부가 인연이 없어요. 막내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임을 모두 대주님이 갖고 살잖아요. 맞죠. 내 업장이다 내 업보다. 하고 사는데.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운세가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부터 운세가 들어오면 우리가 십 년을 봅니다. 십 년에서 팔 년 보거든요. 아마 괜찮을 겁니다. 그 대신에 건강을 좀 조심하라 합니다. 우리 집 애들은 좀 어때요.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서입니까. 둘입니까. 하나가 아들이고 딸이고요. 아냐 둘이 다 아들입니다. 아들이에요. 하나가 또 가시나겄네. 둘째가 막내가 계집애같이 좀. 좀 가시나겄네. 그리고 좀 살갑네. 우애는 좀 무뚝뚝하고. 우애는 무뚝뚝한 건 대주네. 큰아는 몇 살이에요. 큰아가 잠시만요. 96년 음력으로 5월 23일예. 96년. 5월 23일예. 5월 23일. 5시에. 5월 23일. 예. 예. 96년. 경제생이네. 28이네. 예. 작은놈은 2001년 6월 7일. 엄력으로 4시고요. 2006년. 예. 2001년. 2001년 신사시에요. 뱀띠. 예. 뱀띠. 6월 7일 4시에요. 6월 7일. 4시. 음. 제 큰아하고는 별로 대주하고는 안 맞았긴데. 예. 안 맞아요. 왜? 살이 꼈는데. 아까. 그래갖고 일찍 내보내고 군대 갔다 와갖고도 고시원 공부한다고 내보내고 결혼해갖고. 저 저 저 소녀까지 나갖고 나가가 있습니다. 잘했네. 근데 얘는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안 된대. 네. 살이 꼈대. 안 맞다. 예. 그리고 대화도 잘 안 할랄걸. 예. 이 둘이가 살이라. 근데 얘는 지가 알아서 가만히 나누면 잘해. 야만 챙기면 돼. 얘는 6월 7일생이라도 얘는 대주님하고는 합의가 좀 잘 맞아. 그리고 얘가 좀 살갖고. 그리고 한 번씩 몸이 조금 건강한 것 같아도 좀 약해. 내가 지금 볼 때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지 뭐 직장 안 되잖아. 대학교 다니잖아. 그리고 얘는. 얘가 이동이 들어와있나. 뭐 하나 이동이 하나 들어와있네. 큰아가 들어와있나. 큰아는 아직까지 뭐 이동이. 내년에 한 번 보시면 알겠죠. 내년에 음식이 괜찮거든. 얘가 이동추도 있거든. 괜찮고. 야는. 장가도 일찍 간 이유도 있고. 외로워서. 잘 보냈고. 그리고 얘는 지가 엄지거리만큼 가만히 나누면 대주님한테 손을 잘 안 벌릴 거예요. 손이 야물다. 근데 아버님하고는 안 맞아. 아. 똑 저것만 닮았네. 닮은 거는. 더 먹었다고 요는 대주님도 안고. 그러니까 대주님하고는 만약에 차를 끼도 메뉴를 봐도 야밥을 먹으면 되는데 야밥은 못 먹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은 대학교 단위도 직장을 빨리빨리 구하려고 하네. 얘도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래 하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빼가 대주님보다는 조금 약하네. 얘가 낭매가 빼 조심하라. 자빠지는 거. 이 빼가 부아지는 거. 얘가 다리가 한번 부아질 거예요. 좀 조심시키세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빼가 대주님보다는 이거 키가 크고 뭐 빼가 풀 때도 빼가 좀 약한 편이야. 이렇게 빼면 빼가 부아진다. 그러니까 괜찮겠다 앞으로는. 이때까지 고생한 만큼 내가 잘 키웠다 소리 나올 거다. 그리고 옆에 여자친구. 그냥 내가 좋은 하루 풀고 한 집 이불은 까지 마소. 한 집 이불 깔는 거 없다. 알았죠? 한 집 이불 까봐야 대주님 또 속 터프 터진다. 응? 이불 까진 거 없고 내 사람 어디 가서 풀 끼고. 꼬마. 담임에서 풀소. 내년부터는 운세 들어온다. 지금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본산 자주 가서 대주님 집에는 고 산수가 지금 보이 봉오리가 보이는 거는 내가 볼 때 조상산수거든요 거기서 기다립니다. 대주님이 가면 가시러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면 재수 있어. 그리고 여기 아픈 것도 좀 늘어지고 첫째는 마누라 때 여기 엉어리가 제가 있거든 대주님. 그죠? 이 엉어리 좀 푸소 인자. 알았어요 그래 인상도 바뀔까 아이가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괜찮고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올해부터 이때까지 살아온 날부터 살아갈 날이 지금부터는 괜찮아. 안 그래도 지금. 회사를 하면 그 다른 데 조금. 뭐 근무 시간이라든지 돈을 돈을 조금 더 낫는데 좀 알아보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쪽으로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괜찮다고. 근데 아까 내 보고 이동시 없다며 이동 안 한다고. 아직 계획도 없고 그쪽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한 번 자리 잘 있으면 한 번 해주라고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다고. 응 있어 이동 있다 안 하던가 봐요 이동 있어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대주님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괜찮아. 그 대신에 건강 조심하시고 마누라 이거 내려라. 왜 화를 자꾸 갖고 넣었노 그 생각만 화가 벌벅벅 나구먼. 불쌍기도 하지마 그죠. 그리고 입을 깔고 여자가 같이 자지 마소이 한 집에 살면 몬한다. 무릎을 지켜갖고 아들 둘이도. 그죠. 이 아들 다 사춘기 때 그래 이혼을 해갖고 어째 사노. 애들 두 개 다 작게 해갖고 큰 애한테 애 미기고 그런 건 없어 왜냐하면 조상이 잘 생기는데 대주님은 본산에 산을 많이 가야 돼 왜 산바람이 많이 들거든 대주님이 가서 거기 숙여. 조상 산소 가는데 뭐 어때. 맞지요 이게 산 몽어리는 산에서 오라는 거야. 내가 산소는 뭐 대주님 집에서 산소가 잘 돼 있는지 알지 아노 근데 내가 지금 볼 때 산 몽어리가 보여. 갔다고 한 번씩 가시라고 외롭고 쓸쓸할 때. 아시겠죠 그리고 이동 있으면 가세요 돈 된다. 돈에 퍼부지고 인간도 퍼부잡고만 뭘 그려.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